네,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와 연금까지 여러분의 사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사연이 접수되지 못했다 하셔도 이렇게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되지 못한 사연을 모아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띵동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51세 여성분이세요. 연금이 55세부터 10년만 받고 사라진다는데요. 저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연금 수령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금을 수령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연금의 수령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연금을 받는 그 시점부터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형 연금 수령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이 개시가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받게 되는 종신형 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일부는 내가 살아서 받고 나머지 남은 연금 재원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상속형 연금 수령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금 재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연금을 가입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하고 많은 연금보험이 이미 충분히 갖춰진 분들이라면 가장 경제활동이 많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딱 정해진 기간만큼을 확정형으로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토록 일정한 돈이 꾸준히 나오는 것을 더 안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 추천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세제 적격의 연금 상품들은 대부분 확정연금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 비적격, 비가스 상품들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수령 방법이 많이 있으니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 방법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받을지 연금 수령 방법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이분은 42세 남성분이시고요.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네요. 다음 달에 퇴사하기로 해서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자, 정윤정 전문가님,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솔루션 좀 제공해 주세요. 네, 40대면 아직 너무 젊으신데 은퇴는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주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을 하셔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개설해서 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IRP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 때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55세까지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해지를 해야 페널티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회사마다 개인형 순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먼저 IRP 개설 전에 회사에도 한번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에다가 먼저 물어보시고 나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28세 남성분이시고요. 사회초년생이라 저축 개념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새 공제를 해주는 것과 기과세 연금 보험 중에 어느 게 유리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첫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지 막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신입사원의 연봉은 2,800에서 3,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비 지출이 너무 큰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연봉이 한 5,500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새 재택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결론은 연봉에 따라 둘 다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의 경우 비과세 연금 보험으로만 준비가 가능하니까 먼저 비과세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고 점차 연봉이 상승할 만에 따라서 새 공제 상품에 좀 더 눈길을 돌려보시면 추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둘 다 가입하라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계시죠? 자, 이번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8세 여성분이시고요. 비과세 연금 보험을 넣고 있는데 세제 적격 연금 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둘 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정윤자 전문가님 둘 다 세액 공제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을 저도 종종 받는데요.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과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개 모두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액 공제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비과세였던 상품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중복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적격 연금 보험은 연 400만 원까지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은 비과세 보험을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이렇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아쉽게 채택되진 못했지만 신청해주신 궁금증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솔루션 제공해 드렸습니다. 보장 내역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빛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보험은 물론 재테크, 연금까지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계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023772-9406 023772-9406 무료전화로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문자 100원의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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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